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은 성대 입니다.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송정혜 낚시 하얀덩대 쪽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잡았거든요. 이게 지금 거의 한 25cm 이상 정도 됩니다. 한 25cm 이상 정도 되구요. 굉장히 큽니다.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운탕 끼리 넣어도 맛있고 매운탕 끼리도 맛있고 해를 떠먹어도 맛있습니다. 해를 떠먹어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. 그런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단에 뺄고 가죠. 아따 진짜 이를 못 찾을 것 같은데. 아따 진짜 다는것. 아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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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이쁘지요? 그죠? 네. 저는 이거보고 공작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이쁘다. 제가 잡은 고기는 아닙니다. 시청자 분들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잡은 겁니다. 송정하얀등대입니다.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